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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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레버! 아, 이러면, 어? 니가 오면은 잘 쳐네. 레버! 레버! 하나, 둘, 셋, 야!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오니 저택 컨텐츠, 오늘은 가오나씨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쁜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릴까 해요. 저희가 바로바로 팬미팅 및 사인회를 9월 7일 서울 강남구 대치 이동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정보란에 있고요. 여러분들 많이 보러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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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주세요. 네, 그럼 오늘 바로 아오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바이 액션! 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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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장사가 안 돼 아휴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아휴 진짜 우리 알바생들이 잘 일하고 있을지 모르겠네 아이 뭐야 왜 아무도 카운트에 없어? 어? 아니 그리고 아이 메인 요리랑 갈비살이랑 이런 거 왜 가격도 안 적어놨어? 아휴 진짜 야 알바생 알바생 어? 어 아니 아니 야 카운터 야 너 카운터 안 봐? 어? 손님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저기서 자고 있으면 어떡해 아휴 어차피 손님 안 오는데 쟤가 왜 카운터를 봐요 손님도 안 오는데 왜 카운터를 보냐고 그러다 앉아있어 아휴 싫은데 저 지금 바빠요 아니 그런게 아니고 오늘 택종원 선생님께서 오늘 직접 방문하신다 했단 말이야 어? 그니까 오늘 잘 해야돼 알겠어? 앉아있어 아이 그런데 어? 왜 우리 가게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 거야? 아 안에 다 있어요 있을걸요? 손님이 없잖아 손님이 아휴 거참 어? 어? 아니 무슨 돈을 날라? 아 이 알바생은 네 무거운 짐을 나르는 네 짐꾼입니다 아니 주방장한테 가봐야돼 주방장! 주방장! 아이 주방장 일어나봐 아 아니 왜 우리 가게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음식이 맛없는 거 아냐? 아이 무슨 소리예요 나는 영양과 맛과 어? 칠성급 어? 그런 손재주를 가진 그런 주방장이라고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오늘 직접 회장님께서 우리 가게 오신다 했다고 빨리 음식 줘봐 내가 한번 맛을 봐야겠어 왜 우리 가게에 사람이 없는지 내가 맛을 봐야겠다고 아 직접 보겠다고요? 아 귀찮게 정말 뒤적뒤적뒤적 쓰레기통 뒤적뒤적 아니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어이씨 여기요 우리 우리 가게에서 가장 잘나가는 가장 잘나가는 물건 짜잔 개뼈다고? 네 아니 이거 이거 저번에 이거 우리 손님이 고기만 발라먹은 거 아닌가 이 뼈다고? 아이 무슨 소리예요 아이 우리 손님 없잖아요 지나가는 개만 온다고요 개뼈다고 개뼈다고 잘 나간다고요 아 이걸 어떻게 손님이 먹어 위생도 나쁘고 어? 거참 쇼퍼념 네? 진짜 제가 왔습니다 어이 깜짝농 형 이번 여름도 든든하겠어 아 이게 뭐야 이거 새로운 요리인가? 아니요 식자재요 이걸로 요리해 먹을 거예요 머리 자르고 몸통 잘라서 어휴 망했어 이 가게는 어? 아휴 CF도 엉망이고 아휴 서빙 서빙 누가 하는 거야 서빙 나와봐 서빙 나와봐 어? 서빙은 누가 해 이거 서빙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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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해 서빙 당신인가 아휴 당신이 당신이 서빙을 하나 어? 아이 이거 손님이 먹고 이거 남은건을 치워야될거 아냐 빨리빨리 그니까 손님이 아무도 안오지 빨리 치워 오옹게이 흠 아휴 아휴 그리고 우리 가게에 일식집 분식집 그리고 뭐 등등등 다 차렸는데 장사가 안돼 아 4층에 있네 일식집이나 가봐야겠구만 하이 거참 횟집인데 여러분들 물고기 파는 곳입니다 하이 거참 이렇게 높아서요 손님이 오겠어? 아휴 사람이 아무도 없네 누가 이거 TV TV를 켜놨어 어? 아휴 거참 이 아휴 거참 이라시아임맛스 아니 지금 시국이었던덴데 어? 일본어를 쓰나? 그니까 손님이 안오지 다시 해봐 임종 그치 그치 근데 왜 장사가 안되는거 같나? 지금 시국이 어떤 땐다? 회를 먹으러 와요? 어허허헣 회랑 어?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어? 아 봐야겠어 살아있는 생선만 쓰는거 맞지? 음 맞아요 그래그래 한번 먹어봐야겠어 어? 꺼내와봐 생선은 제 친구란 말이에요 팔 수 없어요 정의만 그만 생선은 안돼요 딴거 드릴게요 아하여튼 빨리 내려와 아예 너도 내려와 오늘 어? 직원들 전체 집합해 오늘은 어? 아주 중요한 날이야 회장님이 오셔서 우리 가게를 선고받는 날이라고 으아 칠팍 칠팍! 칠팍패 칠팍패!!!! 칠팍 칠팍 자, 오늘... 내가 선생님 오시겠다고 기다려보자고 음... 네... 내가 왔다 아... 아... 아 Catholic 아이, 택... 그래 그래 아니, 택조원 선생님 오셨어요 그래, 그래, 내가 바로... 택정원이야 야아 어휴 실물은 저건 뭐지? 아 네네네 저희 직원들과 요리사입니다 셰프 근데 왜 이 애들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생겼어? 아니에요 그냥 얼굴이 못생긴거지 지저분한건 아닙니다 뭐하있냐! 어! 아무리 개떡같고 돼지같이 생겼어도 일단 사장님이잖아 아이고 못내여 사장님 일단은 일단 이래도 요리하나는 잘합니다 어이쿠 나 지금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네 내가 그렇게 생겼나?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정말로 원빈처럼 생겼어요 어! 완전 원빈인 줄?! 사장님 자를 수는 없고요 이것들 다 잘라 어? 사장님 누구 마음대로요? 어? 아 이것들 안 되겠어! 오늘 내가 여기 한 번 다 뒤져봐서 오늘 뭐 티끌 하나라도 잡히기만 해봐 니네 다 모가지 줄 알아 어? 사장님 일단은 저희 5성급 호텔에서만 일했던 네? 단 셰프 단 셰프 요리를 한 번 드셔보시죠 아! 아 그럴 줄 알고 제가 오늘 식자재를 받았거든요 요거 여기서 이제 추출한 맛있는 음식 야 너 어린애들이 만든 눈사람 아닌가? 고사리요 아 드셔보세요 마른 눈부라고 같이 싸먹으시면은 맛있습니다 한 번 쌈을 싸서 먹어보세요 어 야 야 손때 맛이 나는데? 으음 누가 이런 음식을 팔라고 했어 으음 으음 으흠 다른 음식 봐봐 다른 음식 어딨어 어? 어떻게 장사하는거야? 아휴 사람이 아무도 없죠 네 아 맞다 맞다 아 그리고 말이야 오늘 손님이 여기로 돼있어 그러니까 음식 백인분을 준비해놔 네? 백인분? 백인분? 아이 그런 단체손님은 아무도 받아본적이 없는데 아이 단체손님은 아니고 그 한명이 오는데 엄청난 대식가셔 아이 뭐라구요? 야 이거 아이 알바 알바생분들 오늘 떼돈 봅시다 빨리 요리를 준비하세요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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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우리 오늘 단체손님이 아닌 한명이 오시는데 이렇게 많이 드신다고? 우린 떼돈을 벌 수 있어 아주 부자이실거야 빨리 음식을 놔 열심히 하라고 나 데리고 오겠어 빨리 빨리 홀썽이 빨리 알바하고 빨리 접시도 놓고 아이 오늘 떼돈을 벌 수 있겠구만 빨리 깔아 빨리 깔아 빨리 깔아 빨리 깔아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놓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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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손님 들어오신다 손님 들어오셔 MVP 손님이시니까 어 인사도 어 아주 똑바로 하라고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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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허 아이고 손님 오셨어요 어허 안녕하세요 손님 여기 앉아서 드세요 어허 무슨 손님이 거적대기를 입고 오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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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오오오오ouvert 오오오오오.. 니가 왜 가져가? 아.. 손님 이건 돈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맛있는 음식많이드릴게요 오 이 책상 너먹는다고? 잠깐만 그..그거 그거 책상 엄청 비싼거야! 건드리면 어떡해? 오오오오.. 이 선생님 뭐 이렇게 막.. 잘 보시면 안되지 만원짜리더라 오 이 돈을 돈을 엄청 많이 주는데 엄청난 부잔가? 과 sit uh 그래서 뭐 하는 손 뜻 uh o 으 사람이 으 으 으 으 으 으 어허 어허 도대체 뭐하는 손님이야 어이 어이 손님이 막 돈을 뿌리더니 어이 사람을 잡아먹었어 어이 저건 사람이 아니고 분명히 이상하게 생겼던 것 같기도 하고 음 아니 근데 이놈 여기 건물은 어? 많아 카페도 있고 판매하는 거 많은데 손님이 없는 게 문제야 아니 맛이 없거든 여기 어린이 놀이 방이네 네 어어 어어어어 슈 슈 앗 네 손님, 막 돈을 막 뿌리더니 아 이 Daar지 빨리 식당에 다 나가야겠다 흧 아이 셰프님 으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오오오오오오호호우 아이... 아이 탁..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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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패! 패! 가! 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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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О! 어 여기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야! 이 모든 걸 다 집어 삼키고 있잖아! 저 손님 뭐야! 아니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목숨이 걸렸다고 빨리 나가야겠어 아니 문이 잠겨있잖아 아이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가게에 후문이 있었지 후문으로 나가면 되겠다 근데 후문은 비밀번호가 걸려있는데 빨리 회장님한테 물어봐야겠네 회장님은 비밀번호 회장님! 택! 택! 조원 선생님! 아니 택 조원 선생님이 오신다 하셨잖아요 저분이 아까 막 먹더니 사람을 잡아먹는 것 같았다구요 아휴 큰일났어 우리 여기 나가려면 지금 우리 저택 안에 그게 다 숨겨져있다고 아휴 후문 비밀번호가 뭐죠? 어휴 비밀번호 내가 적어놨는데 어디다 놓은지 모르겠어 아휴 씨 기억력이 문제구만 어휴 택 조원 선생님! 요즘 유튜브 잘 되신다메요 택 조원 선생님! 뭐? 저 구독자 몇명이세요? 나 구독자 2만 7천명이라네 200만? 아냐아냐 2만 7천명이야 어 택 조원이고 난 택 조원이야 아하하하 아 2만 7천명이시구나 예예예 그래그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세요 알려줘 늑대야 너 혼자 담았어 오오오 아니 알바 녀석들 날 지켜라 어 날 지켜라 이 알바 녀석들 왜 날 때리냐 얘는 자반이면 폭행을 행사해도 돼 야 레버 있어 니네? 레버 있는 사람? 레버 있는 사람? 레버 없잖아 아 잠깐만 나 그거 있어 엔더 준주 있어 레버? 레버 있니? 어 나 어디로 가는거야? 어? 어? 비탈했네? 아니 이게 무슨일이야 개운 맛이다 야 엉덩이 빵실빵실한거 봐 야 레버 줘봐 내가 꺼내줄게 어 뭐야 어 어 아이 계속 실패하네 문 열어 으응 으으으으응 어 어 어 야 못 올라가 못 올라가 어 주인장님 매니저님 매니저님 아니 못 올라가 나 못 올라가고 있어 살려줘 아니 못 올라가고 있다니까 안돼 사장님 사장님 다 이가 바람 소리가 나 레버없어 레버 없어 우리 레버전에서 문 좀 열어봐 누가 하으 미치겠네 문 좀 열어줘, 문 좀 근데 늑대 간다 늑대야, 문 열고 와야지 문 열고 가 저거, 저거 뭐하는거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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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날 놀리고 있는거 같은데? 아, 자네 지금 식당에서 잘리고싶나? 빨리 문, 아니 못 열지못해? 아니 열어어, 거기 너 그냥 빨리 문 열어 어, 날 죽여, 어, 죽여봐 죽음만 안 열어, 어 아니, 어떻게 직원을 이따구로 뽑았나? 아이, 그니까요, 어 잘못 뽑았어 와아아아아아악 아, 문 열어 문 열어 아니 문 열어 하나같이 다 왜 이모양이야 어떻게 뽑은거야 아니, 나 탈출하고싶은데, 아 어 너는, 너는 말이야 너는, 너는 죽었어 진짜 죽었어 우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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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가에 오 놀라라! 뭐야 어떻게 되었! 가어어어! 아헝 뭐야 어떻게 되어온거야? 나 분명히 없는거 확인하고가서 간건데? 어어 어어 죽어라 이 괴물야 아어어어 나이스어어 잘렀다 역시! 역시 나 이어 어어어 이ym은 내 말 들리니야 어 들려 들려 어디야? 어디세요? 아이 나 갇혔다 이 통남 이 통 물통 안에 갇혔어 선생님이 어떤 일이 어떻게 저렇게 들어가신거에요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끼던 일로 들어가 이거 빨리 부셔봐 선생님 택중호 선생님 그럼 월급 올려주세요 그러면 열어드릴게 아이 무슨 소린가 월급은 지금도 충분해 그런가? 그래 빨리 문 좀 열어봐 안녕히 계세요 아니 아니 올려줄게 아 네네네 좋아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괜찮아 그럼 오와여 으으으으 왜 저런 괴몬이 우리 식당에 와가지고 으어어어 좋아 으 으으으으으이 어후어 오오오! 이러지 마세요! 으악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허오횾 으오오헿 휴쉚 어디? 어디 갔지? 으흫흫흫 으아 에이! 뭐야 택시당 세번째 후문 비밀번호 5번? 오키 비밀번호가 이런데 있구만 5번 5번 선생님 여기예요 여기 저 녀석 진짜 너때면 되꼈잖아 오 갔어 너때면 되게 좀봐 너때면 되게 좀봐 뭐야 또 어떻게 왔어요 세상에 엉덩이가 있어! 엉덩이가 있다고! 봐봐요! 선생님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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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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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면! 야! 선생님 미안해요! 내가 살리면 어쩔 수 없어서! 어딜 칼이 없잖아? 여기는 카운터! 아니 내 비밀번호가 어딨지? menu 단지 님께서 뭔 소리야 도와주러 가야겠구만 내가 왔다!!! 빨리 문 열어 빨리 레버 있어? 레버 레버 줘봐 레버 열면 내가 죽.. 어 빨리 줘 빨리 줘 야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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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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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야 문에다 문에 가까이 가 알았어 알았어 또 오나? 왜 열어? 아니 아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너무 시끄럽다 어 이거 뭐야? 아아 놀래라 훗 어 왜? 알겠어 알겠어 빨리 내려와줘 내려와 어 빨리 이거 x3 오케이 자 네번째 Control 이분도우 감자에 써있었구만 메모를 감자에다 넣었네 여긴 분식집 음 역시 즉석김밥 한줄이랑 군만두 하나 제육독밥 하나 그 다음에 부추해물존 하나 먹을까? 쫄면 넣을까? 어 쫄면 쫄면 라면까지? 오케이 오늘 시켜야겠다 어요! 셰프님! 저기 여기 즉석김밥 한줄 쫄면 라면 군만두 쑤 Lust 그 다음에 음료수! 콜라로 아 너무 show 네 자 인다는 한글에 안쳐주냐 여 gonna sólo 한글에 안쳐채 하하핳 네네 출세옹 김치전이나 드세요 한국은 김치 아니겠어요 김치 안먹어 맛없어보여 흠 흠 흠 비밀번호가 어디에 숨겨져있는지 모르겠구만 어디 오 셰프님 빨리와요 흠 엄청난 엉덩이를 봤어요 그건 마치 산과 같이 동산과 같았죠 흐흐흐 이 녀석 엉덩이 괴물이 엉덩이로 다니잖아 엉덩이 엉덩이 저거 뭐야 키위야 키위 엉덩인데 뭐야 엉덩이가 토실토실해요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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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엉덩이 대 지금이야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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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성 이 녀석이 남을 그만 괴롭히라구 엔더 진주라 실명 포션 아저씨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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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밀치기검 잠깐만 상자가 또 있는데? 아래에? 오오오 첫번째 세번째 오키 한계만 남았다 오오오오오오오 alternate 오오오오 webcam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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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어어 도망가아 으어어어어 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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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 아 그냥 비밀번호가 하나 있었는데 이 주변도 한번 찾아보죠 이 식당은 뭐하는 식당인데 사람이 없어 어니? 오호 식재로 모아놓은 곳인가 봐 어 뭐야 음 기본 1,2,3,4,5 아니냐고? 어 아닌 것 같은데요 좋아요 불쌍한 불쌍한 우리 택종원 선생님 어허어 이러면 살려주더라 어허어 어허어 뭐냐 비밀번호 어디 있는 거지? 아 비밀번호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하나만 없네 네 이런데 있는게 아닐까요? 어허 여기도 없단 말이야? 어 아저씨 비밀번호 찾았어요 아니 어허 아 비닐번호? 응 몰라 어허 어허 야 하나가 어딘가 나도 이제 나가고 싶어 문 열어줘봐 잠깐만 월급을 두배로 주겠네 나도 살려줘 황 North 으어 솜 스미 스미 뭐야 gadget 살려줘! 가온다시! 날 차라리 잡아먹고! 날 차라리 잡아먹고 차라리! 입사하겠어! 불쌍한 녀석 아니 빌번호 하나가 어딘가에 있을텐데 이게.. 이게 없네? 흠 생각해보니까 이 주변을 안찾아본거 같습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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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 여기있구만 이 자식 평범한 야채인줄 알았지만 이 녀석 그냥 잡아야돼 이제 오케이 오케이 오 오 1 1 5 4 오케이 1,1,1,5,4 1,1,5,4 5 4 5 5 5 5 5 5 탈출해볼까요? 오늘은 빨리 탈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막힘없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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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딜 도망갈려고 가 하하 하하 거참 들켰구만 일단 갇혀있는 사람 있으려나? 살려주고 가자 오 오 갇혀있는 사람 있어요? 위에? 하하하하 다 탈출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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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갈대가 됐어 1,1,5,4 Chair 형 해됬네 sufficiently 왜 그래 왜 그래 itar 짜증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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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여기 길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나가겠습니다 몰래 나가야 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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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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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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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어? 뭐야 뭐야 다갔어? 어이? 어어 어어 어헣 흐흐흐흫 흐흐흐흫 어흑 어흑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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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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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sowie… 아 이리라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어허워어 먼저 나가세요 먼저 나가세요 먼저 아 이게 있었구나 저는 어.. 망고 요거트 스무디 하나요 아 빨리 준비로 갈게요 아, 딱히 없고 이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손님 가지마세요 사태 비음 뭐지 11154였나? 11154? 11154? 1 1 5 4 안녕 어 나갑시다 여러분들 빨리 나가자고 빨리와 빨리와 안그러면 온다 온다 뒤를 봐 뒤를 봐 야 밀지마 진짜 밀지마 어 어 오케오케오케 미칭이가? 오케잉? 아까 나를 익산을 시켰겠다 응? 응? 아냐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어이씨 아아 아아 앞에 안보여 아아 아 이럴수마 controlling 어디사장한테 손찍검이야 어떻게 수도 있지 카 Europ 그냥 망하는 게 나 이런 회사 오케오케 나이스 오이 검 뭐야 빨리 가세요 사장님 일행 물치기 검이다 就是 그래 일류기라 어.. 아아아아앙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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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이런 다시 돌아가야 돼 아! 오케오케? 아니 무슨 회사가 이래? 아 일로 나갑시다 그냥 좋네요 일로 나가는게 마음 편하겠다 아 됐다 아 아하 아 여기 들어가봤자 뭐있냐 아 일로 나가는게 마음 편하겠다 띠용 오니? 띠우 오니? 오니? 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가오나시 끝이 났네요 하 뭘 봐 뭘 봐 뭘 봐 오니? 뭐야 가오나시야 이게? 원래 모습이야? 오니? 귀엽네 오니? 아하하하하 너희들은 다 해고예 아 가오나시 원래 모습 오니? 뭐야 이 왜 눈이 왼쪽으로 쏠렸어 아 잘못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오나시의 금고를 찾았네요 이 죽적인 녀석 때려죽여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너는 다 해고예 아 아 아 아